많은 분들이 내가 필드 나가서 아, 이제 좀 이후로 좀 잘 쳐볼까? 아, 이후로 좀 버디를 한번 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욕심이 딱 들어가기 시작하시면 이제 평소에 나오던 스윙보다 점점 더 급해지시고 이제 힘이 들어간다는 원리가 결국 이 지금 샤프트는 부드럽기 때문에 가자마자 이렇게 때리려고 하시면 지금 보면 굉장히 이게 불규칙적으로 흔들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이 맞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세게만 치려고 하면 얘가 뒤틀려서 공에 전달의 힘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 팔을 굉장히 빠르게 흔들어서 지금 얘가 주체를 하지 못할 정도로 에너지를 썼지만 실제로 공에 전혀 전달이 되지 않고 있죠. 근데 지금 제가 썼던 힘에 정말 한 4분의 1이나 5분의 1 정도만 힘을 써도 지금 이렇게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엄청난 파워가 공에 전달이 되는 걸 느껴지시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느리게 스윙했는데 정확하게 맞으니까 엄청 큰 소리가 나네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느리고 싶어요.